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그 문장을 하루에 100번씩 써봐요. 100번씩 100일 동안 써라 그러면 이걸 성공한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만약에 100번씩 100일 동안 쓰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데 그것도 못 하면 사실은 그건 나한테 절박한 건 아니에요. 100일 노트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자신의 목표를 100일 동안 100번씩 쓰는 게 100일 노트입니다. 제가 100일 노트를 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힘든 상황에 제 자신을 새롭게 개조시킬 어떤 큰 임팩트를 원했어요. 당시 책도 많이 읽고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공부도 했는데 뭔가 2% 부족했단 말이죠. 그러다 지은이 지은이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이 당시 2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성공시켜서 억단이 수익을 벌면서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평소 맨포처럼 여기시는 어떤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께서 이분에게 100일 노트를 소개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밑저야 본전으로 목표를 100일 동안 100번씩 썼는데 그 목표가 상상 이상으로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뒤에 100일 노트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라며 검색을 해봤는데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김승호 회장님. 김승호 회장님께서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100일 노트 관련 이야기를 하시는 영상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제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일생 동안 7번의 100일 노트를 끝냈고 그 7번을 전부 다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때 느낌이 딱 꽂혔어요. 아 이게 내가 찾던 거다. 이게 내 자신을 뒤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겠구나. 당시 저는 직장도 잃고 빚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트를 쓴다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리스크도 없으니까 그냥 그날 바로 시작했어요. 저는 100번이 아니라 200번씩 썼습니다. 그렇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3번의 노트를 끝냈습니다. 2020년에 썼던 목표가 연수익 1억. 그거를 2021년에 달성했고 2021년에 썼던 목표가 월수익 1억. 그거를 2022년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죠. 2022년 노트에는 월수익 10억을 썼고 이틀 전에 마무리했어요. 지금은 이제 달성 중입니다. 자 100일 노트 관련 질문. 100일 노트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100일 노트를 쓰는 도중에 목표가 많이 바뀌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원래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롤렉스 시기를 가지고 싶어서 롤렉스 구매로 100일 노트를 시작했는데 약 2, 3주가 지나고 난기부터 뭔가 마음이 안 가고 열정이 사그라들고 노트에 손이 안 가기 시작하는 거야. 안 쓰기 시작해. 그 뜻은 뭐냐? 롤렉스는 사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목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00일 노트의 가장 큰 숨겨진 장점이 이거예요. 나의 진정한 목표를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롤렉스를 사는 게 내 꿈인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내가 원하던 꿈이 아니었다. 외부에서 주입된 꿈이지 사실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게 아니다. 그러면 스스로 고민을 하고 결론에 도출하는 시간을 가지겠죠. 아 나는 사실 롤렉스가 아닌 원하는 거를 마음껏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원했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 목표를 고쳐 나가면 됩니다. 취직하기 혹은 연봉 5천만 원, 연봉 1억 하지만 만약에 100번 노트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참된 목표가 롤렉스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진실된 자기의 인생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죽어요. 제가 봤을 땐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목표가 바뀐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축하를 해야 돼요. 두 번째 효율성 100인 노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100인 노트 그딴 거를 왜 쓰냐? 그 시간에 효율성 있게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냐? 계속해.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휴가도 가지 말고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지? 효율성 있게. 그렇게 1분 1초 아껴서 성공할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성공했어요. 이런 거 안 보고 저도 심지어 100번도 아니라 200번씩 쓰는데 하루 30분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하루에 30분이라는 시간 더 있어봤자 먹방 보잖아. 웹툰보다가 자잖아.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30분 중 가장 가치 있는 30분이 될 겁니다.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세요. 애국가 달달달 외우기 시킨 다음에 시험 보죠? 왜 그 시간에 효율성 있게 공부나 시키지 왜 애국가를 시킬까?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세뇌시켜야 되거든.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시키는 게 뭐죠? 총수호기, 수류탄 쓰는 법, 파 쓰는 법 아니에요. 공무신조 외우기 하고, 군가 외우기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군생활 2년 동안 수천 번을 무한반복시켜요. 큰 목소리로 떼창하면서. 왜 그럴까요? 효율성 있게 사격이나 가르치지. 세뇌시켜서 복종하게 만들어야지. 자 다음, 간절함. 김성호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일 동안 100번씩 쓰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데 그것도 못 쓰면 애초에 그거는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던 소원이다. 저는 100일노트 유료 단톡방을 1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유료입니다. 한 달에 만 원. 여기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가끔 저에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100일노트라는 거는 어차피 공책에 쓰는 거니까 굳이 돈 내고 여기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 일단 시작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도 굳이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그 다음에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약 한 기수마다 60명에서 70명 정도 되는 멤버들이 들어오는데 한 기수마다 약 120일이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이 120일 뒤에 이 70명 되는 사람들 중 과연 몇 명이나 끝났을 것 같아요? 평균 3명. 100일노트를 하고 싶다고 월 만 원씩 돈을 내면서까지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 70명 중에 3명밖에 완료를 하지 못해요. 그만큼 간절한 사람들이 없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간절하기만 해도 상위 5% 안에는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마법이 노트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100일노트는 마법이 노트가 아닙니다. 100일노트를 쓴 뒤에 정확히 100일 뒤에 지니가 빠방 하고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그 100일 동안 여러분이 잠재의식을 완전히 최만에 걸어버려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달성 머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거면 게임 끝이에요. 100일노트를 마치고 얼마 후에 소원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시간을 통제하는 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단지 100일노트를 쓴 뒤에 100일노트 책은 옆에다 두고서 그 다음부터 목표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당한 때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목표는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결국 언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 알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방법론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100일노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100일노트 하는 법을 한 달 동안 검색하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공책과 펜을 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쉬운 것조차도 시작하지 못하고 한 달 내내 방법론만 찾아다니고 있으면 도대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 준비만 한 80년 하다가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공책, 펜, 끌, 시작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